김치 소스 남사기 맨날 오! 김치 이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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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, 냄새 나와야지. 응. 나는 이거 냄새나서 좋아. 입 나뭇빨 안꼬는 마이너. 아껏 줬네. 녹이 남았어. 어머님, 설탕 안 넣었어? 설탕 넣지마. 설탕 넣으면 김치가 미끌미끌하다. 배. 뭐 넣어보단 것 같아? 뭐 땀? 여기 이방을 하러 비에다 하시는 거 땅라? 응. 왜 다른 사람은 배, 배, 배 내고? 배? 응. 배. 배는 우리 오리는 뭐 배? 배 얘도 빨리빨리 김치가 시그럽다. 싱겁지? 싱겁다고? 그럼 넣어 넣어야 되나? 그 쇳? 숯도 넣었지? 저, 더 할까? 응. 온도가 안 안 안 안 안어. 쇼가루. 아? 네. 조금씩. 조금씩이면 소금 조금만 넣으면 돼. 숯 말고 소금? 응? 저 말고. 조금만. 싱거워? 많이 자다도 하지마. 그래. 이분은? 괜찮아? 비춰도 차다니, 비춰도 차다니. 오늘 이거 졌다. 그래, 이제 졌지? 그러면 이제 됐다, 그러면. 소금하지마. 소금하지마. 그만하지마. 자다. 자다구? 이거 차야 돼. 아니면 빨리 안 좋아. 응. 이거 차야 돼. 됐어? 김치는 이거는 채소 풀이고. 이거에서 이제 맛을 낸다. 김치. 어떤 사람은 소고기 사다. 하얗게 물. 소고기? 응. 그 물 있지? 하얀 물. 소고기? 그 물 있지? 그 물 넣고. 전에 이북사람은 그 물 갖고 이래. 한다이. 사실 안 좋아系다. 어 그렇게 Vergleich. Lieutenant. 아멘의ites revelation 모습을 해봅시다. Blessed gaat.